099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DN입니다. SDN, 은, 는 동사는 1994년 아웃보드 모터, 선회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시스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태양전지판, 인버터 등을 공급하는 태양광사업과 어민 및 레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선회기를 공급하는 엔진조선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태양광에너지 관련 다수의 국책사업 및 국책과제에 참여하였으며, 국내 및 해외 태양광시장의 진일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94년 3월에 설립되어 태양광발전소 건설, 태양광모듈 생산 및 선박용 엔진의 판매 등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 국내 선회기 부문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 중인 엔진조선사업부와 국내외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태양광모듈을 생산, 판매하는 태양광사업부로 구분됨 대시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는 에너지 농장, 주, SDN 엔지니어링, 주, 를 보유하고 있으며, 솔러그룹 시스템 EAD는 2022년 매각하였음 재무 대시 태양광사업 부문의 발전 시스템 및 전력과 상품 매출 급감으로 엔진슬래시 조선사업부의 사행정 선회기 및 부품 매출 확보와 조선건조 제품 매출 증가에도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역신장 대시 외형 축소에 따른 인건비 및 판매 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원가율 하락에도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였으나 지분법이익 증가와 금융비용 감소로 순손실 폭은 축소되었음 대시 태양광 모듈 물품 수주 확보와 고속도로 전기공사 수주를 통해 수주 잔고가 확대될 전망인 바 외형 성장을 통해 영업 수익성 또한 상승세로 전환 및 순이익 확보. 2022년 11월 22일 기준 장마감 sdn의 시가총액은 117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sdn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02위입니다. sdn의 상장 주식수는 5617만 1800여 한 주입니다. sdn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dn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0.8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8.4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1.0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1.12배 18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원지역원 2억원 5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0번지역원 84억원-27억원입니다. sdn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2번지 83%이고 유보율은 303.0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5.2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3-0.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2.26이며 전일 대비해서 6.31-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dn의 2022년 11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09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075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2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dn의 종가는 2,095원이며 주가가 sdn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dn의 종가는 2,095원이며 주가가 sdn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sdn은 거래량 95만 9,96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5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0만 3,310조, nh투자증권에서 10만 2,927조, 미래예세증권에서 9만 3,403조, 한국증권에서 8만 2,767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만 4,396조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7만 7,848조, 한국증권에서 12만 9,801흔조, nh투자증권에서 8만 9,601흔세조, 삼성에서 8만 2,686조, 미래예세증권에서 6만 50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8,300신한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만 1,06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dn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